감사합니다. 지금 저희도 응원해주신 분들께 이상하다는 말씀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많이 느끼는 대회였던 것 같고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. 일단 뭐 저희들 성대한 팀들이 대부분 많이 내렸어서 강수를 통해서 공격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많았는데 저희가 저를 누룩한 미드필드의 공격 이산 자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마무리까지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뺏기고 계속해서 역습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준비를 정말 선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은 딱 떠오르고 허무한 것 같아요. 잘 잡았습니다.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싸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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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